계산 작업의 수학상각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수학상각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표 1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학과가 입력된 A3부터 A10 데이터들 중에서 정보통신과에 해당한 학생들의 평점의 평균을 구해서 D11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D29와 E10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과와 정보통신과를 직접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해당된 데이터를 Ctrl-C, E9셀에다가 Ctrl-V 붙여넣기 하셔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결과를 표시할 D11셀에다가 D-Average 함수부터 한번 작성해 볼까요? D-Average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더블클릭 하신 다음 직접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함수 마법사 창을 띄워 놓으시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꼭 제목이 들어갑니다. 다른 함수에서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꼭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 A2부터 D10을 선택하고 두 번째 필드, 실제 계산할 값인데요. 평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T2세를 선택하거나 또는 범위 정한 데이터에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은 학과라는 필드에 가서 정보 통신과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반올림을 해서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다가 반올림을 하는 라운드 함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끝에 가셔서 자릿수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라운드라는 함수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눌러서 라운드는 숫자 조금 전에 구한 숫자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한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2 3셀을 클릭하셔서 표 2에서 가일별 총 개수와 상자당 개수로 나눠 상자 목수와 나머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트와 mo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트는 정수로 표시해 준 함수입니다. int 총 개수 329를 한 박스당 25개를 담은다면 몇 박스가 나올까? 가로 닫고 엔터를 눌렀더니 13박스가 나온다. 라고 13이라고 구해지고요. 그 값 뒤에다가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m%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자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여는 작업하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mod 숫자 329를 h3을 i3으로 i3이 선택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 i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마법사 이용하셔도 돼요. 숫자 h3을 i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13박스하고 4개 정도 가해 파인애플이 남나봐요. 뒤에다가 가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는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인타 함수는 329를 25로 나눴을 때 몫을 표시했고요. 뒤에는 이 가로 안에 숫자들은 mod 함수를 통해서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서 표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장비 합계를 구하는데 교통비와 숙박비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썸 함수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두 개의 값에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 일, 시, 백, 천 천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천원 단위까지는 다 0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만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합계를 한번 구할까요? 는 입력하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더블 클릭 우리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천 단위까지 0으로 채워서 만 원 단위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천의 단위는 마이너스 4 라고 표시합니다.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자릿수를 마이너스 1, 10, 100, 1000 4 자리까지 0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천 원 단위는 다 내리면서 만 원 단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표 4에서요. 1차, 2차의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4 마이너스 92 엔터 그러면 2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음수가 표시된 데이터도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양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앞에다가 abs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절대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모든 결과는 양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삼각 함수 실습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수학삼각 살펴보셨습니다.